엄빠 따르릉 부모님한테 평소 사랑한다는 말 잘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전화 연결 한 번 가능할까요? 아 전화 연결이요? 네 바로 부모님께 가능할게요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? 어 여보세요? 아빠 여보세요? 아빠 나 지유야 내 말 안 들려? 아빠 어 아빠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무슨 촬영? 아이돌 그라운드 지금 아빠랑 전화 연결 해가지고 응 아빠 사랑해 어 그래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래 응 응 뿅 아버지가 계속 답이 없으셔서 답안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폰을 바꾸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주인공 그려 음 고마워요 뭐 으 으 으 으 으